많이 보여줬는데요 달리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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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래서... 너구리가 너무 깊어 전면 포기! 그래도 벙수 잘 아끼고 있다가 펀치 해결이 이르지요 템트 쪽입니다. 사슬이 하나 벗겨 없고요 네블랑은 언제나 말씀해 주지 마세요 나갈 수 없으며 포밀! 적구나이를 여기서부터 시작 결국에 스킬샷이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가면서 노릭에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각이 잡혔고 전멸을 빼놨던 것도 다 스노우볼로 연결된 거죠 안개마녀의 아레나가 열렸고 그 안판드까지 열렸으니까 블루쪽 노릭도 탑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뉴클리아 도리어 역으로? 그래서? 제대로! 자 뒷대로 다 탈출! 이걸 이 와중에 싸갖고 왔는데요 몰래... 3켠치 일단 편하고 네 어? 안 가져갔네요 저는 와드 지우고 막 눈줄 알았는데 와드만 지우고 이거를 눈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나를 왜 안 가져가지라는 느낌? 흔들흔들흔들흔들 백경기하면 한두경기 더 아이고 당황해서 퇴근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 MC 화염드래곤ск 다 졌던 건 아니지만, 좋은 경기도 있긴 했지만 너구리도 허겁지겁 있었으니까 확실히 어 단계만이 있을 때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더 여러 불었습니다 펀치도 좀 펀치가 아래쪽이 너무 그래서 없어요 쇼맨크는 자 르블란만 의식 좀 해주면 되거든요 키가 멈췄고 그래서 이 클려를 이거 끌었어요 죽었어요 여기서 상위도 끌었고 어? 허리 좀 어 격한말로 빡세여 꼭 가시가복도 있겠다 그렇죠 어 그 상황에서 너구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탑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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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단순하게 생각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한다 너구리 와 안오는데요 안오네요 너구리 안와 안온답니다 너구리 안와 우리 먹는다 들어갔죠 자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생명 대박 냈거든요 일단 집만 가면 집만 가면 이제 집을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생명 하나생명 대박 낸 거 아닌가요 이거 상위를 망하네요 근데 이거 집을 일단 가 누구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집을 가긴 갔어요 두 명 갔어요 네 이제 시간차로 붙들리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생명이 일단 대박 낸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자 그리고 다무원은 어구리의 방향에 키가 있거든요 전면은 있는데 어구리 쪽으로 빠졌고 오우 접한 거 다 내가 찼어요 기전 2회 그래서 노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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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어요 상윤동 일단 잡고 근데 상윤동 상윤동 터미끄 쪽 일단 너무 찼어요 그리고 또 찼어요 펀치 쭉 또 소주 안쪽 노클리 일단 템트 탈출 네 이거 적불 하에 잘 맞춰서 진짜 어 기분 나쁘게 공략당했 고오형 아니 그래서 하나생명 백장 하나는 일품인게 이 와중에 올라가서 근데 이거는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. 여기까지 나왔다는 게. 아,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. 너브 1K, 그리고 자리툰 쪽에 있어도 다만은 이거를 용서하면 안 되죠? 전투 승패와 상관없이 지금 웨이브 보세요. 네! 지금 탑과 바텀에 들어가는 웨이브 상황이. 결국 트래플에 이미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미니언은 도착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이 전투기의 마무리,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너구리. 나머지 선수들도 천천히 안쪽을 들어오면서 쌍둥이 타워를 제거하고 있는 담원입니다. 담원이 뭔가 기세에서 밀렸으면 모르겠는데, 정말 잘했죠? 경기가 끝났습니다. 취재!